책을 쓴 저작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단어와 단어 행과 행 사이에도 시그널은 있다 저게 꼬리 꼬리를 무는 띠어리 책꼬무 뭐 인생이 무료하고 허무하고 사는 게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분을 만나시면은 뭔가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길이 이렇게 화같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혜와 용기 희망과 위로를 한꺼번에 해주시는 우리들의 언니 누나 자 김민경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만에 컬티쇼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쏙 빼고 와 그랬네요 네 그렇죠 쏙 빼고 나오셨어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그때 3년 전에 여기 맞아요 맞아요 그들은 코로나 한참 있을 때 맞아요 그때였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딱 3년이 지났네요 이야 코로나가 싹 이제 거의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방청객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계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백가씨와는 저희 작년에 프로그램 때 뵀었고요 방송하면서 맞아요 그때 뵀어요 그때 막 캠핑 얘기 엄청 했어요 우리나라 캠핑 전문가거든요 최고의 전문가기 때문에 캠핑 안 가세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왜요? 김규영 선생님도 안 해본 게 있구나 아니 안 해봤어요 캠핑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못 가봤어요 저는 저는 야외 활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캠핑은 안 해봤고 제가 야외 좋아하는 건 스키 타는 거 아 수상 스키 타는 거 이런 거 스키를 좋아하시네요 스키를 좋아해요 혼자서 막 이렇게 넘어지면서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스키 타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말하는 스킬이 좋으신가봐요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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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속 이런 식일 거죠? 네 그럼요 조긍 해야겠습니다 NKTV 김민경TV 너튜브 채널 그때만 해도 100만 명이 되기 전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이 16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셨습니다 대박 근데 여기 들어가면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되는 인생 공부를 하게 된다면서요 네 여기 들어오면 공부 엄청 해야 되고 진짜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이상씩 몰입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한 8만 명 정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대학을 만들었거든요 30대 40대 50대 뭐 이 분들이 공부하는 주로 이제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 디지털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죠 요즘에 왜 그렇잖아요 그렇죠 AI가 그 AI가 사람들의 직업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직업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AI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AI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의 직업을 뺏어갈 거예요 아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AI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어쩔 수 없어요 확장하고 연결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새로운 흐름을 못 쫓아가면 그렇지 이제 살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개인보다 확실히 빠르게 똑똑해집니다 개인이 훨씬 느려요 세상 전체 트렌드보다 그러니까 AI를 무시하면 진짜 트렌드 못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전체 안 되죠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서 온라인 강의가 더 성황황리에 더 좋아지셨겠어요 그렇죠 네 훨씬 더 많이 됐죠 그래서 뭐 노트브도 물론이지만 이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한 8만 명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직업에 적응해 나가고 새로운 수익도 만들어 나가고 뭐 자신의 커리어도 전환시키고 이런 일을 저는 뭐 어쨌든 사람들에게 공부를 통해서 꿈을 이뤄가는 방식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고요 자신이 그렇고요 미래에 이제 없어질 만한 직업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하시고 네 이 라디오 DJ는 계속 가겠죠 그렇죠 이거는 AI가 못하지 못하죠 네 근데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오히려 오히려 굉장히 많고요 뭐 이런 것들과 적응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오늘 또 김미경 선생님이 나오신 이유가 최근에 책을 또 한 권 내셨는데 뭐 책을 내실 때마다 베스트셀러시니까 부러워요 네 감사합니다 새로 나온 책이 김미경의 마흔수업 네 마흔수업 어떤 책이에요 이게 마흔수업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사실 올해로 원래는 60 될래다가 네 될래다가 여러분 다 될래다 말았잖아 지금 될래다가 될래다가 이제 만 저는 생일이 12월이니까 이제 두 살이 떨어져서 12월 돼야 59세가 되는 거고 이제 만으로 지금 이제 58세거든요 그러니까 마흔을 제가 지나오면서 된 느낌은 요즘에 마흔을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마흔이 네 제가 이제 넘었죠 넘었죠 아니 그거 근데 이거 40대죠 네 됐어요 네 이제 한 거의 40대 분들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일단 너무 급해요 그래서 40대 안에 빨리 다 안정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마음이 급해져 네 집도 빨리 다 사야 될 것 같고 애도 얼른 다 키워야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이때 안정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50대에는 기회가 없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세요 아 그래서 사람이 조급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우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맞아요 돈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마흔들이 조급하지 봤더니 저도 그랬던 거예요 저는요 50대는 사람이 안 사는 데인 줄 알았어요 사람 살아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 40대에 반만 잃어도 되는 거예요 집도 반만 사도 되고 돈도 반만 벌어도 되고 그리고 50대에 그게 완성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40대들이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그럴까라는 생각에 이걸 쓰게 된 거죠 저도 이제 40대를 살면서 인지 저도 이제 50이 됐거든요 네 그 느낌을 보면 40대에 진짜 조급했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와이프가 했던 얘기도 있어요 제 와이프가 나는 그러면 50이 되면 일을 쉬엄쉬엄 하고 싶다 예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결혼 초반에 네 무슨 무슨 헛소리냐고 55살까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50이 돼도 난 열심히 일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40대 때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러니까 50이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좀 있어요 40대 때 열심히 살았더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를 보면은 20, 30대는 어떻게 사시면 되냐면 그냥 많이 경험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뤄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뭐든지 시작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키 타기 시작해 15년 타야 잘 타요 피아노 치기 시작해 15년 해야 잘해요 사람의 육체가 엄청 정직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피아노를 죽어라고 쳐도 1년 만에 피아니스트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내가 가야 될 길과 내 정서적인 것 내 꿈 내 돈을 잘 배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그리고 나답게 걸어가는 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거지 남과 비교해 가면서 막 불안하게 쟤는 이뤘어 어머 쟤 영그랬어 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조급한 마음이 굉장히 악수를 두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망치게 만들어야지 가장 망치는 건 나의 마음을 망치죠 마음이 망치면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마음을 다시 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백하 씨한테 상당히 도움드릴 시간인 것 같아요 마흔에 인문하는 우리 백하 씨로서 볼 때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저도 하나도 안 조급하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 별로 아니 왜냐하면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제 뭐 돈을 벌어도 보고 안 벌 때도 있었는데 저는 돈이 많고 적돈 그냥 자기 만족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자라고 해서 맨날 비싸고 좋은 것만 먹는 것도 아니고 부자도 고민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하 씨는 워낙에 그렇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편안해요 제가 보게 원래 편안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원래 주위에 눈치를 안 보고 살네요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 2, 30대에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맞아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일찍 경험을 많이 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겪어야 되는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는 50번 겪을걸 누군가는 인생의 짧은 텀 텀 동안 100번 200번을 겪을 수 있어요 그동안 뭐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의 덩어리가 나는 이거야라고 규정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동안 되게 힘드셨을 거고 그걸 딱 잡고 나니까 40대 50대 살아가는 게 되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보폭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보폭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 보폭을 찾는 거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시간이 좀 주어진 시간이 분륭하세요 네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책을 좀 소개해야 될 텐데 김미경 씨가 생각하는 마흔의 정의는 어떻고 마흔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얼른 좀 저희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름부터 책의 내용들을 직접 들어보면서 더 깊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김미경의 마흔수업과 함께하는 책고무 먼저 읽어볼 부분은 책의 맨 합장 프로로그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우리 쌤이 직접 읽어주시죠 음악 드릴게요 30대까지 우리는 일,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나간다 그때는 선택에 집중하는 중이라 내가 어떤 판을 만들고 있는지 조망하거나 앞날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다 마흔이 넘어야 마침내 내가 만든 판 내 인생의 배치도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배치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입체적이다 내 선택과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부모 형제의 배치도가 깔리고 그 위에 내가 원해서 선택한 남편, 아이, 커리어 돈의 배치도가 겹친다 내가 선택한 적 없는 사건, 사고도 갑작스럽게 배치된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부모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 부채를 떠안는다든지 배우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예상조차 한 적 없는 일들이 느닷없이 다가온다 고민할 여지조차 없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 스스로 결정한 잘한 선택과 잘못된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인생 배치도가 완성된다 살아내기 위해 혹은 꿈꾸기 위해 20, 30대에 했던 수많은 선택이 마흔이 되면 드디어 하나로 연결되면서 내 인생의 배치도가 되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어설픈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마흔의 우울과 슬픔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저의 책을 쓰면서 내 40대를 돌아봤거든요 40대가 뭐였지 라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포토샵 할 때 레이어라고 그러잖아요 레이어 레이어가 이렇게 쌓아져 온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하고 입체적인데 크게 보면 3개 판이 있는 거예요 첫째 판은 부모님 판 위에 우리가 얹어지잖아요 태어나자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없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선택 못하시잖아요 딱 부모님 판 위에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 막 술만 먹고 아버지는 막 상태 이상하고 엄마는 약간 히스테릭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우리는 그 위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그 판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독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립하게 되면 거기에 독립하면서 부모님의 선택이 아닌 내 선택들이 막 레이어가 깔려 그렇게 해말리는데 그런 남자랑 결혼하잖아 남들이 다 안 일을 해야 하는데 근데 애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애가 막 애 셋 낫잖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왜냐하면 서른이라는 나이가 되게 중요한 선택을 크게 두 가지를 하거든요 결혼하고 애 낳고 이게 결혼할까 말까 엄청 오래 생각해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걸 3년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이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 남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걔가 결혼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 안 돼 안 돼요 이건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100살까지 살아갈 시스템이라 내가 오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결혼할까 말까는 50에 결정하는 게 맞아 왜냐 그때나 돼야 철이 나요 인생을 알아 몸이 늙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근데 우리가 너무 이런 거 아세요 너무 어릴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판을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게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 실력이 아니라 수정하는 게 실력이에요 결정하면 어떻게 수정해 나갈까 그 선택을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가 그렇지 수정해 나가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판이 깔아지잖아요 거기서 애 낳고 근데 거기에 집도 사야 되고 그래서 40대는 인생 수능 시간입니다 구경수 푸는 시간 결혼하고 집 사고 해 놨고 결혼하고 집 사고 해 놨고 이 숙제를 전 국민이 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세 번째 레이어가 얹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뜻하지 않은 운명 뭐 코인에서 다 까였어 주식해서 나갔어 대출 얻어갖고 7% 이자 감당하느냐고 죽을 거 같아 요즘에 대신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맞아요 이런 판들 이 생각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다 있어요 다 그 레이어가 다 있어요 지금 여기 두 분 사이에 다 있는 거죠 지금처럼 그럼요 없는 게 없을 수 없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봐요 그런 레이어 위에 만약에 백가님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42살 된 그 남자 그 여자의 육체 그 사람의 몸보다 인생이 훨씬 무거운 거 아세요? 우리는 나보다 훨씬 큰 인생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게 40대가 제일 무겁습니다 오히려 50대부터 풀리고 저는 머리 땜에 더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길게 얘기하면 오늘 1시간 2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참 우리가 공감되는 얘기들 많이 해 주시는데 본격적인 마흔 수업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들어봐야 되겠는데 책꼬무 김미경의 마흔 수업 이번에 읽어볼 부분은 책의 1부 오늘도 불안에 지친 마흔에게 중에서 마흔인데 이룬 게 없다고 정상입니다 챕터에서 가져왔습니다 역시 직접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마흔인데 마흔인데 이룬 게 없다고 정상입니다 많은 40대들이 마흔이라는 꼬리표가 주는 부담감 때문인지 착시 현상을 겪는다 40대가 되면 부록부터 떠올리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커리어도 정점을 찍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그러나 60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다 40대를 충실히 살아내면 진짜 게임은 50대에 시작된다는 것을 내가 부족하고 못나다고 결론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 40대는 아직 한창 더 커야 할 시기다 그동안 고생해서 만든 구슬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야 할 시기다 내가 뭐하고 살았나 싶고 초라해 보이는 것은 결코 내가 부족하거나 못나서가 아니다 그러니 마흔에 함부로 인생을 정산하지 말자 쉽게 자잘하지도 말자 긴 호흡으로 나답게 살아가면 그 뿐 늦었다고 초조해하거나 자포자기할 이유가 없다 마흔은 원래 완성되는 나이가 아니라 뭐든지 대담하는 나이다 과정의 나이지 결과의 나이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 마흔은 곧 안정 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리자 마흔에게는 격렬하게 구슬을 만들고 용감하게 꿰어보는 도전이나 성장이라는 꼬리포가 훨씬 더 현실적이다 마흔은 공감이 되네 이것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해요 40이라는 나이가 마흔이 되면 뭔가 세상에서 완전 그 윗선의 기성세대가 되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되게 어른이 되어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를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20대 후반의 나이대인가 아는 형님들 중에 탤런트 박상원 형님하고 가수 중에 이문세 형님 두 분이 친구분이신데 그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40대 때 와 저렇게 멋있구나 40이 되면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안정적이고 저렇게 멋있고 와 아우라가 장난 아니다 근데 그분의 나이에 제가 딱 대보니까 그분들도 아 이런 마음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마흔이 원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20대 때 보면 마흔 되면 그때 다 이룰 것 같아요 느낌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꿈도 집도 돈도 다 있을 것 같아요 30 넘으면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흔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40대 남자 40대 초반에 직장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지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지 그러니까 마흔 아홉을 정점으로 보고 모든 계산을 하니까 초조하죠 초조하죠 마흔 셋에 제대로 다 갖춘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남자들은 야 이거 내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지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마흔 셋 넷에 막 직장 나오고 새롭게 사업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인생을 막 엉키게 만드는 거죠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이제 또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40대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야 우리 야 뭐라도 해야 되지 않니 야 뭐라도 해야 되지 않니 근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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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야 야 그냥 먹어 먹어 빨리 먹어 그리고 또 안 해 남자들은 야 이거 언제까지 다닐 수 있겠냐 야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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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야 그리고 할 얘기 다 못 했어 다음에 또 만나서 하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그거 아세요 시험기 시험을 볼 때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공부를 하면 내 스텝대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 안에 모든 걸 망쳐야 된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졸속으로 하잖아요 절대로 졸속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흔은 그래서 진짜 인생의 정점은 제가 살아보니까 59세예요 59세가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응이라니까 59세라니까 어머 너무 늙은 거 아니에요? 어머 그때 뭐 해? 여러분 제가 지금 60이라고요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 제가 여러분이 저 언제부터 알기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김미경이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막 30대부터 유명했는지 아는데 여러분이 저를 TV에서 본 게 마흔 여덟 때입니다 제가 마흔 여덟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김미경을 처음으로 알기 시작했어요 제가 최근에 이루는 저의 커리어라든지 제가 돈을 벌었으면 돈 집이라면 집 다 지난 12년간 이룬 거예요 50대가 정점이었다고요 40대는 그걸 준비하고 50대에 꿰면서 내 가치를 더 사회에 증명하고 해나가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100살 살잖아요 100살 살면 여러분 인생 시계 그려보셨어요? 100살 인생 시계를 그리면 태어날 때가 0시야 그러면 12시면 몇 살이에요? 50밖에 안 돼요 50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다시 0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후 12시가 겨우 인생 시계 우리가 인생을 100년으로 계산했을 때 12시가 50살이라고요 그럼 백가님은 지금 밥도 안 먹었어요 점심밥도 지금 점심도 안 먹은 거예요 배가 고를 때죠 지금 그러면 그 지금 보면은 김정인 님도 지금 딱 딱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12시에 10시 근데 뭐가 늦어요 근데 신기하죠 38도 인생이 너무 늦었대요 아니 태어나서 몇 시간 살지도 않고 뭐가 늦었어? 그럼 100살까지 무슨 힘으로 살아요? 조급하죠 너무 그래서 마흔은 오전입니다 마흔은 오전이고 아직 여러분이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쭉 펼치기에 너무나도 이제 경험도 있고 현명하고 그리고 오전에 기운도 있고 쭉 해 나가시면 돼요 절대 늦었다 너무 늦었다 절대 생각하세요 그 조급한 마음은 몸이 조금이라도 근육이 붙어 있을 때 건강한 신체를 가졌을 때 뭐라도 해야 되는데 50이 지나고 60이 되면 근육이 흐물흐물해지고 내가 세상에 나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 같아요 기왕에 근육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성장근육이라고 아십니까? 성장근육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같은 걸 실천해서 만약에 내가 책을 읽기로 했어 그러면 그날이 1일이죠 하기로 한 날 내가 오늘부터 영어 단어 하루에 10개씩 외우기로 했어 근데 1일이잖아요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 1일이잖아요 근데 3일 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간 안 했어요 그럼 1일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 1일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안 했으니까 근데 내가 1일을 만들었고 100일간 꾸준히 영어 단어 10개씩을 외워서 그래서 100일 동안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외웠어 그럼 1일이 존재해요 안 해요 1일이 존재하는 사람만 성장근육이 있습니다 그 성장근육이 있으면 그 성장근육을 다른데 그대로 적용해요 또 적용해요 그래서 30살 이후로는 학력이 아니고 성장근육 실력으로 인생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구나 해본 사람이 생활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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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그렇지 듣게 되죠 저도 그냥 좀 듣게 되네요 오늘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벌써 광고를 들을 시간인데요 광고요? Here we go 김민경쌤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저희가 빠르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을 방청객 질문인가요? 0101님께서 질문이 있어요 47살인데 결혼이나 이세가 고민인데 아직 결혼 안 했구나 어친도 없고 나이 생각하면 이세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이런 제 인생 괜찮은 건가요? 주위에 지금 이 정도 나이대 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마흔 수업 쓰면서 마흔 인터뷰를 수십 번을 했거든요 직접 만나기도 하고 주무르도 하고 그중에 30%가 다 결혼을 안 하신 40대였어요 요즘에 결혼을 안 한 40대가 이렇게 많구나 진짜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결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결혼을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결혼을 방향으로 서서 결혼을 안 하는 방향에 서 있는지 결혼을 하고 싶은 방향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얼마 전에도 김수욱님과 송은희님을 만났는데 결혼 안 하셨잖아요 보니까 그들이 결혼을 안 하는 선택을 꾸준히 했더라고요 계속했어요 맞아요 뭔지 아세요? 만약에 넌 오늘 밤에 남자 괜찮은 사람 나와서 우리 같이 저녁 먹을까요? 너 거기 올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서 나 되게 바빠 나 지금 이거 내일 프로젝트 이거 들어가야 되거든 이거 방송 너무 재밌어 왜냐하면 머리가 내 일에 대해서 히팅이 돼 있는 거예요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슴이 남자로 막 뜨거워져야 되는데 머리가 일에 대해서 막 뜨겁고 가슴이 뜨거우면 이쪽으로 계속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없는 방향으로 계속 달려간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남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생각해요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47세인데 결혼을 못했어요라는 이 어떤 자괴감을 갖는다든지 내가 이 결혼 못한 거에 대해서 내 누적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어쩌다가 내가 잘못해서 못했다고 하는 것과는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대하는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나는 47살까지 내가 결혼에 관련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달려오지 않은 것이야라고 해야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어야 더 좋은 여자를 만나거든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 못했지 자책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좋은 사람을 못 만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말해야 될 건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되게 결혼처럼 우리가 나이 커트라인이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만큼 있어요 대학 20살에 가고 결혼은 35천에 해야겠다 이게 사회적 알람이거든요 사회가 정한 알람인데 누가 정한 거예요 사회가 정한 거죠 내가 정하시면 돼요 나는 이런 일을 해왔고 나는 50쯤 됐을 때 나는 결혼할 거야 그때 좋은 여자를 만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47세까지 결혼 안 한 남자도 많은데 그때까지 결혼한 여자도 되게 많아요 많아요 방향을 그쪽으로 딱 잡고 나가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또 다른 결혼에 대한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에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본인의 커리어를 쌓고 본인의 인생 근육을 또 쌓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나타나요 나타나요 문 앞에 나타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내드려야 될 시기인데 벌써요? 저 가요? 왜냐하면 지금 막 시작한 것 같은데 가요? 그래서 김민경이 마흔 수업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되는 어떤 밀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앞뻑이만 보여드리고 그래야지 책이 많이 팔려 믿어도 돼요? 그럼요 더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면 책을 또 직접 구입해서 선생님을 또 만나보시는 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꼭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의 마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들고 또 컬투시를 찾아왔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못 나은 얘기들 다음에 만나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이 책은 마흔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네 맞아요 뭐 20대도 읽어도 되고 네 뭐 마흔을 지나친 50대도 읽어도 되나요? 그 네 물론 뭐 30대분들 마흔을 준비할 때 먼저 원래 공부라는 게 다 예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50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되게 힘드신 분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마흔에 내가 했어야 되는 일을 빨리 지금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건 50 전에 반드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이 되기 전에 읽으시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한님은요 네 진짜 오늘 세상에서 말 제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앉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좋은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딱 멈춘 기분이에요 정말로 빨리 더 선생님의 더 이런 책을 음식으로 맛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예술적이세요 저 예술적입니다 예술가구나 다음에 또 우리 김유형 선생님을 모셔서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쌤 감사합니다 저희는 3,4부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